초신성 폭발 후 관측되는 높은 자기장은 그동안 원리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연구진이 이 같은 초신성 폭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탁자 위 미니 실험실에서 재현해 그 원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년 전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인 카시오페아 A입니다. 유난히 불규칙한 구조에 주변보다 100배 이상 높은 내부 자기장이 관측되면서 전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폭바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흐름이 자기장 증폭의 원인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그 원리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연구팀이 초신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증폭 원리를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탁자 위에서 초미니 실험실을 만들어 그 현상을 재현한 겁니다. 먼저 작은 상자에 우주 공간과 같이 낮은 밀도로 아르곤 기체를 채웁니다. 그 안에 항성 대신 머리카락 굵기에 탄소 막대를 세우고 1cm 거리에 플라스틱 격자를 놓습니다. 탄소 막대 끝에 3대의 고출력 레이저 빔을 발사하면 순식간에 수백만 도로 가열돼 폭발합니다. 초신성 폭발의 원리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발생한 잔해가 격자 구조를 지나면 불규칙한 난류로 변하면서 자기장이 증폭됩니다. 탁자 위 작은 상자에서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한 겁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이 난류에 의한 자기장 증폭을 입증해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자기장이 생성되는 원리 자체를 설명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틴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